코로나19로 인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실천하고 계시는 익산시민 여러분들을 위한 위로 영상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번 봄은 유난히 짧고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. 아쉬웠던 만큼 내년에는 벚꽃이 더욱 예쁘게 피어날 것입니다.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익산시민 모두 동참하여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마음 놓고 뛰놀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.